부동산 꿀티비의 김재정입니다. 오늘 소개할 명물은 경북 성주부 선남면 성원리에 있는 참원 전원주택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성주가는 방향으로 가다가 우측으로 빠지면 됩니다. 고개 넘으면 바로 성주읍입니다. 4차선에서 우측 방향으로 빠집니다. 황신카는 마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자, 본도로를 타고 황신마을로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회전. 접근성이 매우 좋다. 약 300미터 성원 1, 2 황신마을 간판 보이죠? 이 상거리에서 그냥 직진하시면 됩니다. 직진을 하고 첫 번째 골목에서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좌회전. 좌회전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맞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종료합니까? 오늘 소개하는 매물 전원주택 계략적인 지적경기 요렇게 생겼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도로오는 진입도로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쪽으로 도로를 새롭게 개설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전원주택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이 정남향입니다. 6시 방향을 향하고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양지 바른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원주택 여기가 이제 지붕에 태양강 발전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약 6km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좌측 편에는 비닐 온실하우스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컷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원주택의 대지면적이 194평이고요. 주택면적이 23평입니다. 2012년도 8월 1일 날 사용 승인을 얻었습니다. 경량 철골 판넬 구조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지목이 대지전 포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이 두 칸 주방 겸 거실 다용도실이 또 한 칸 있습니다. 또 외부에 보일러실이 있고요. 가스 난방입니다. 넓은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 온실하우스 한쪽이 있고요. 광역상수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시설 6km 도로와 있습니다. 성주음내 한 6분 정도 소요되고요. 성주IC 8분 대구 성서 대구 성주IC 9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대구 출퇴근 가능하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으로 도로 개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것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전주택 이 황신마을 중간지점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구 성주간 4차선 도로입니다. 상행 방향은 성주음내로 가는 방향이고 봄 주택에서 약 6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4행 방향은 대구 성서로 나가는 방향입니다. 봄 주택에서는 약 25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대구 출퇴근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대구에서 들어오면 이 도로에서 우회전해가지고 황신마을로 들어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해서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이 도로가 많이 좁습니다. 오늘 차 쳐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반대 방향에 마당이 넓기 때문에 도로 살짝 개설해서 이쪽으로 진입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드론 영상을 간략하게 보시고 현장 브리핑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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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좌회전해가 쭉 돌아왔습니다. 들어오면은 비포장도로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본 대지 안에 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전원주택에 들어왔습니다. 광역상수도 계량이 보이네요. 이에 보다. 석분 쫙 깔아놨네. 앞에 넓은 테라스 공간 지붕에 태양강 6km짜리 설치했습니다. 전기세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주택입니다. 이곳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성원입니다. 총 대지 면적이 194평이고 앞에 보이는 전원주택이 23평입니다. 2012년도 8월 1일날 사용승의를 얻었습니다. 경량철골 판넬 구조입니다. 정남량을 향하고 있습니다. 안에 도배장판, 그 다음에 입주, 대청소, 소독 후 이사 가능합니다. 앞에 테라스는 조금 날아가 보이는데요. 리모델링을 좀 하시든지 그거는 오셔가지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는 약간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현장에 오셔가지고 판단하세요. 앞에 장독되어 있고 주택 좌측편에 다영도 하우스 온실이 있습니다. 시금치가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석분을 좀 걷어내고 이쪽 라인에는 텃밭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자그마한 텃밭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뒷돈돌아갈 게 또 있습니다. 저편 도로가 넓어요. 저기에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본주택을 활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는 커브 돌릴 때 차가 박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도로를 새롭게 개설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택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들어오자마자 거실입니다. 주방 겸 큰 거실입니다. 그리고 주방 우측편에는 다영도실이 있고요. 좌측편에 방이 두 칸이 있습니다. 여기가 화장실이네. 뭐? 화장실이고 난방은 뭡니까, 사장님? 가스. 가스 난방이고 도배 장판하고 입주 청소하고 소독만 하면 바로 이사 가능하겠네요. 외부에 나가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나왔습니다. 지붕에 지금 6km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되어 있습니다. 뒷켄의 작은 텃밭. 뒤쪽이 이제 디안이죠. 외부는 물 세척만 하면 되겠다. 뒷돈다 갈 거는 이쪽으로 도로 개설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도로 개설 비용 그리고 집 안에 어느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가 들어가면 본 주택은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9504 이런 거는 나중에 면사무소 신청을 하면 아마도 해 주지 싶은데요. 민원을 자꾸 제기를 해야 돼요. 완전 에코주택이다. 그죠? 방 두 개에 거실 겸 주방 다용도실 가스 난방입니다. 노부부 힐링 기촌 주택으로 추천드립니다. 전기세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6km 들어와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들어와 있고요. CCTV 설치 가능합니다. 요거 디안이네. 돼지가 넓어가면 본 주택에서 성주 읍내까지 한 6분 정도 소요되고요. 성주 IC 7, 8분 대구 성서 25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대구 출퇴근도 가능하겠습니다. 마당이 넓어 좋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성원리 노부부 힐링 기촌 은퇴주택 소개를 다 했고요. 봄매물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집안에 계시기 때문에 불쑥불쑥 찾아오면 곤란합니다. 미리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본주택이 궁금하시면 010 8835 0474 문의 바랍니다. 집안에 리모델링 비용하고 저쪽에 새롭게 도로 개설하는 거 하고 곧 감안해가지고 금액은 의무자고 협의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도로는 커브 돌 때 큰 차는 대입니다. 사실 저 차 박았습니다. 여기다가 박았습니다. 정비공장 가야 됩니다. 저는 또 다른 토지 농지 땅 촌직 전원주택을 찾아서 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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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겠습니다.